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아라고 합니다 오늘 나마스테 코리아 감독님 덕분에 좋은 기회로 이 힌두교 축제인 두루가 페스티벌에 와봤는데요 이곳은 한국의 부디 템플입니다 힌두교 축제가 처음이라서 아주 떨리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한번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아 잠깐! 짠! 어떤가요? 우리 템플은 이 여기를 한 번도 아 맞다 회사 씹би 뒷담은 사안의 dade 이따가 경 asi poverty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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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분들은 말하면 이거를 하락하고 여러분들을 바로 하시니까 뭐가 오는지 잘 모르겠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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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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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그냥 환영해주시더라고요. 저 혼자 한국인이었는데 약간 씻을 했는데 되게 환영해주셔서 되게 즐겁게 보낸 것 같습니다. 제가 힌두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여기 축제에서 같이 오신 분들이 되게 재밌게 참여할 수 있게 알려주시고 힌두교가 어떤 건지, 이 두루가 신이 어떤 신인지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즐겁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굳이 종교를 안 믿더라도 그냥 한국인들도 재밌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한국인분들도 막 한 번쯤은 힌두교 축제에 놀러와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. 다음에 또 힌두교 행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약이 있습니다. 모두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Namaste